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배우 이준기입니다. 저는 이번에 또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렇게 뒤늦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.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작은 힘이 남아 또 우리 루게릭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환우분들께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실천으로 옮겨주셔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모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저도 놀라웠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이 되어서 또 루게릭 우리 환우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소외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 사랑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께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부활동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부터도 노력해서 앞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. 그리고 루게릭병 환우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힘내시고 빨리 쾌유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네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